세상에 색깔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아름다운 술, 정식 속에 색깔이 사라진다면 지금보다 아름답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색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색깔 속에 남긴 아름다운 메시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아야, 처음 하나님과 사랑 사인이 기쁘다여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검정,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를 죽게 하시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랑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아야, 하나님 예수님이오 육 cows and sons 뜨거운 켜져 ke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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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찬양하여라 빛따이여 주님을 안내하여라 주의 뜻이 이래는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가슴 신이 그룹은 명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춰로 올려 숨껍지어 나를 전하니 나의 두 번은 나의 이름 나의 소망 하나님을 기대하네 빛따이여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의 뜻이 이래는 노래하여라 빛따이여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의 뜻이 이래는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가슴 신이 그분의 경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춰로 올려 해 손껍지어 나를 전하니 나의 구원 나의 이름 나의 소망 하나님을 기대하네 빛따이여 주님을 사랑하여라 손껍지어 나를 전하니 나의 구원 나의 이름 나의 소망 하나님을 기대하네 이거 세상을 사랑하여 아들이해 주심 그분은 영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를 하네 숨겹치면 바람을 잃은 사랑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손아파라기만 해결하네 춤을 추고 노래를 하네 숨겹치면 바람을 잃은 사랑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손아파라기만 해결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네 숨겹치면 바람을 잃은 사랑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손아파라기만 해결하네